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구독자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번 주도 이제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 두 가지 정도 내용을 공유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영국과 미국,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또 하나 발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뭐 바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실업수당 청구권입니다. 실업수당. 이게 이제 너무 금액이 크고 이러면 안 좋은 거겠죠. 실업수당이 많이 나간다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일을 뭐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를 많이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일하러 나간다는 거니까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괜찮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21만 4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보다도 대폭 하회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자리도 많고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주식시장이 너무 좋고 이랬을 때는 사람들이 뭐 투자로 돈이 많이 되니까 일자리가 많이 남아도는 이런 상황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상치가 원래 23만 건이었는데 이보바도 훨씬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같은 시간 발표된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도 마이너스 8.7 이렇게 회복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참 남았죠. 한참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괜찮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영국 총리가 사퇴했어요. 이건 뭐 굳이 뉴스를 보여줄 필요는 없죠. 영국이 자꾸 감세한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마탱이가 가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미국 지금 선물지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분석해 드릴 종목은 아프리카TV에요. 아프리카TV 분석을 드릴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지수 선물. 저는 이제 선물지수를 조금 많이 보는 편입니다. 선물지수를 보는 편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장은 국내장도 상승으로 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의 하락을 잘 버티신 분들이 살아남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최악을 넘기는 것이냐 아니면 최악이 여기서 더 남았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최악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등시 자금동향에서 신용 물량이 신용장고가 일단 16조도 깨졌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하면요. 코로나 때 같은 경우가 신용장고가 그때까지 되돌아가기가 조금 벅찬데 2002년 되게 옛날이네. 신용장고가 그때 코로나 때 당시에 엄청 낮았습니다. 그래서 10조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20년 이때 10조 밑이었네 신용장고 9조 막 이랬어 보이시죠 8조 보이시죠 7조 그러니까 이게 신용장고는 지금 이 정도도 많이 내려온 거긴 하지만 여기 더 털려야 돼 원래대로 하면 더 털려야 됩니다 10조 밑으로 내려가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아 이게 빚 내서 주식 투자한 애들은 이제 금리 인상 되면서 또 아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물량들이 더 털리면 좋다. 근데 상당히 지금은 많이 털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은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 반등세는 깨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 아프리카TV입니다. 아프리카TV가 최근에 망사용료와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많은데 이거는 저는 자 보세요. 그 전에 아프리카TV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얘가 시가총액이 예전에 하면 엄청났죠. 지금 예전에는 3배였으니까 2조가 넘어갔다고. 근데 여기 위에서 제 생각에 여기 위에서 털고 나갈 것들은 많이 털고 나갔을 거예요. 털고 나가고 털고 나가고 여기서부터 계속 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꺾였다 한 것 자체가 이게 추세 꺾인 거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꺾였다 한 것 자체가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또 하나가 이 산을 못 넘어요. 산을 못 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던 게 옆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옆으로 갔냐? 다 내려왔으니까. 여기 구간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다 내려온 거기 때문에 옆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이렇게 산을 타면서 올라가면 괜찮아요. 근데 얘가 산을 타면서 갈 수 있을까? 옆으로 가다가 나중에 산을 타고 갈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최근에 좀 들어오고 한 것들은 좋기는 한데 이것도 일단 보기에는 그냥 반짝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반짝인 것 같고 얘는 이제 저라면은 저라면 지금은 접근 안 할 것 같고요. 추후에 한번 장대 양보 빵! 때리고 내려오면 그때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장대 한번 빡 때리고 내려오면 지금 아직까지는 이번에 많이 내려오면 한 번쯤은 공략을 해봐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바닥 찍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 이전에 한 번은 한 번은 살짝 뚫어준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살짝 뚫어준 부분이 있어서 만약 내려오면 그냥 길게 먹을 생각하지 말고 약간의 수익을 먹을 정도로 7만원 밑에 6만원 초반대까지 그러니까 이전 저점이 6만천원이었으니까 만약 6만천원 때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한번 공략을 해봄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TV는 사실상 제모 오랜만에 볼까요? 음... 얘네가 뭐 망할 일은 없겠죠? 세인트 인터내셔널, 정천내셔널 뭐 지분이 25% 누가 갖고 있어요 또? 국민연금공단이 또 가지고 있네. 음... 자기재식이 있고 이렇게 다 합쳐서 이제 69% 거의 70% 수준이네. 유통률이 꽤 있구나. 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 밑으로 조금 내려서 보겠습니다. 호실적이 지속되고 있다. 영업이익 증가, 연결, 단기순위, 플랫폼 내 기부, 경제, 선물, 매출, 기능성 아이템 매출 물론 광고, 매출, 지속, 성공 이렇게 이게 근데 얘네가 계속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음... 계속적으로 이런 방송 플랫폼으로 유익되는 VGA들은 계속 생기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앞으로도 얘는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신규 VGA들이 생기는 게 얘네한테 돈이 되니까 정한다면 플랫폼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성인용 플랫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조금 수위가 그렇게 막 엄청 높지는 않은 예 그런 플랫폼이지만 수위가 높은 플랫폼으로 갈 사람은 가고 아프리카 TV나 아프리카 TV만의 그런 매력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VGA들, 대형 VGA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서 아프리카 매출이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신규 VGA가 또 다 메꾸고 이렇게 되는 부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런 뉴스들이 지금은 나와 안 됩니다. 자 이거 또 뉴스 한번 볼게요. 이거 보시면 아프리카 TV 자 여기 10월, 9월 얘 뉴스 계속 나오네. 결제 이용자 이탈 계속 목표가 하향 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동물의화평은 아니고 트위치 탈출 러시, 수위, 아프리카 TV, 주가 강세 10월 5일날 이미 이슈가 나왔네요. 10월 5일날 그래서 10월 5일날 여기 4일부터 이제 점핑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쭉쭉 나오고 이커머스 시장 공략까지도 트위치, 아프리카 TV, 어부지리 이런 뉴스 내용이 이렇게 계속 5일 연속 수술 10월 6일까지 나왔었네. 10월 6일 와 이거 음 요건 좀 궁금하네요. 큰 손이 누군지 경쟁사 수수료 2인상 반사이 252억을 순매수했다. TV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이거 아 근데 이거 그 망사용료 이슈가 벌써 나와버려가지고 이거는 이제는 한번 밑으로 내려왔다가 내려온 거를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별풍선 VG 서수계이 누구야? 아 대표 아프리카 TV 대표구나.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프리카 TV는 제가 보기에는 조정을 한번 좀 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 그대로입니다. 일단 6만원 초반대 까지 내려오면 그때 보고 재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기간이 매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원래 옛날에 이거를 3파동을 예상을 했었어요. 파동 하나 둘 셋 이거 옛날에 분석한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그은 게 아니에요. 3파동 예상하고 이거 빼야 된다. 그래서 이때 빼고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빼고 인위적으로 누가 끌어올린 건데 다시 끌어올리겠습니까? 안 끌어올릴 것 같아.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저는 시간이 좀 걸리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6만원에서 7만원까지 올라가서 그냥 한 10% 정도 먹고 나오는 뭐 이 정도를 생각을 한다면 6만원 초반대에 한번 그냥 볼만하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분할로 봐야 돼요. 왜냐면 6만원도 깨질 수가 있는 게 여기가 이제 6만천원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전 그 지지라인은 사실 이제 5만원대거든요. 5만원대. 아시겠죠? 5만원대. 그래서 분할로 접근해서 6만원 5만원 4만원 요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일단은 저는 음 아프리카TV 그런 저도 이제 유튜브로 하는 사람이니까 아프리카TV나 이런 플랫폼이 좀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망사용료 어 이거 관련해서 이슈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향방이 좀 궁금하기도 해서 요걸로 오늘 분석을 드렸는데 제가 100%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또 여러분들만의 그런 좀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최종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저랑 같이 하고 싶다 이러면 연락 주셔서 김인하님이랑 같이 하고 싶다 말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장 하루 남은 거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